안녕하세요 아로아이로에요 친구들 제가 이제 30개와 20개의 줄넘기 연습을 했는데 친구들이 줄넘기를 연습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줄넘기를 파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봐봐요 일단 봐봐요 이 줄넘기 선을 여기에 약간 발 여기 여기 들어간 데 있잖아요 무릎이야 무릎뒤에 무릎뒤에야 무릎뒤에 이렇게 껴요 줄넘기 선을 한 다음 이렇게 한 다음 이렇게 한 다음 점프하는거에요 그냥 봐봐요 이걸 그냥 잠시만요 이걸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연속으로 하면 돼요 이거 이건 그냥 연속으로 하면 돼요 이지에요? 네 이지죠 이거는 약간 더 어려운데 봐봐요 이거 봐봐요 봐봐요 이거 봐봐요 팔자에요 팔자는 더 어려워진건데요 다음은 쌩쌩이 쌩쌩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쌩쌩이 가겠습니다 쌩쌩이 마지막은 걸어가서 하는거에요 선배님 아 다시 저도 걸어가는건 좀 연습해야되는데 아 걸어가는건 연습해서 보여드릴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제가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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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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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